미국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과정은 허술하게 보인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 미국 기독교인은 70%에 달하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반성경적 정책을 시행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대선 결과에 실망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느 패가 저크리스도 도래에 유리한가? 당연히 짐승의 체계를 따르는 정당이 유리할 것이다. 저크리스도 입장에서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이 상황이 내전으로 치달아 다른 변수가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성경적인 어젠다를 추구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아야 한다. 코로나는 가을이 끝나가면서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더욱 폭증하며 요동치고 있다. 영국은 4주간 2차 봉쇄 조치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영업이 중단되며 기본소득이 지원되고 2명 이상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한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혹자는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안전을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짐승의 체계의 노예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현재의 금융체계는 변형되어 디지털 화폐로 바뀔 것이고 개인의 재산은 빼앗기고 분배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철저하게 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백신도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하게 좌측으로 오염된 주류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며 신세계 질서를 추구할 것이다. 주류 뉴스는 마치 한뜻을 가지고 일치하여 짐승의 도래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전세계 정부들의 수장은 이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친적 그리스도 성향 일색이다.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짓과 혼돈과 짙은 어둠이 지구를 덮어가고 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목격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지금 임하는 중에 있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더 큰 결정적인 최악의 상황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코비드19가 연습이라면 치사율과 감염률이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고 미국이나 어디서든 전쟁의 유사 상황이 강력하게 요동치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 또한 점점 붕괴되는 영적 전투에서 어떤 신자들은 더욱 준비될 것이고 어떤 신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적인 붕괴, 해와 달과 별의 표적들이 일어나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귀환하는지 눈여겨볼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언급하는 자체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과 세상의 패러다임에 빠진 신자들은 아무것도 낌새를 채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지체되는 그때에 많은 이들이 넘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신부들은 순결한 상태로 자신의 옷을 지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날도 속히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얼마나 더 지체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최악의 상황과 긴박한 상황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겨나가야 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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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